한 번 빠져볼래? 지니가 여러분 옆에 나타났습니다 조지니입니다 직접 구입한 이 수영목 램프 우리 왕성이가 만들었고요 진짜 지니 같죠 라디오 요정 조지니가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데이 머닝 일어노 300발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도 매실이 좋니? 나영아 괜찮다 직접 캡처했어요 속상할 때 보려고요 웃겨요 진짜 극한 비주얼 한 번 빠져볼래? 서현 피디랑 함께 한 지 일주일 됐는데 오른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